지금 탈퇴 당했다고? 언제 갈게요? 케이스 해 케이스 언제 갈게요? 이렇게 된 거 서울대전 부산 찍고 다 찍은 거지 아까 봐 있는 거요? 제가 있는데 먼저 먹을게요 일단 처음에 무적이어서 그냥 카운트 안 세는데 왜 들어가요? 응? 무적 시간 짧을 텐데 아까 카운트 세고 있었지? 안 없어? 그럼 저 왜 10초 세고 있어 안 돼? 난 몰라 스킬 후딜들 좀 많이 없애주면 좋겠다 지금 플래시 게임같이 네 떨어지면 어우 씨 사각되기 2점 2점 5점 5점 3밀격 충격이네 생각됩이야? 3밀격이야? 4점 무섭 떨어져요? 근데 황벌이는 왜 허니 간다고? 아니 스턴 왜 이렇게 많이 걸려? 하루종일 스턴 걸려 공기의 왼쪽 내가 추천해줬나? 허니가 스펙 저같은거 넣어주는거 아니야? 오케이 근데 허니의 응급이 커서 달라 스턴 3천점 이상인가? 허니 들어오는 사람들중에 3천점 못 넘길 사람이 없어가지고 3천점이면 57층 이상이면 3천점 넘기잖아 그 약한이야 56초만 내도 56초만 넘겨도 3천점 넘을걸요? 그 약한 1,2,2,6척 되는거에요 제가 3천점이 나오니까 3천점이 나오게 해야될거 같은데 킬 좀 나오게 해야될거 같은데 이거 맨쪽 아이씨 아이씨 미안해 아니 커서 디랑 빈틸 좀 꺼내줘 삼각대기 네 인스턴 오 인스턴 한거야 방금? 대박이다 진짜 무슨 아무 문구 아니고 MVP야 MVP 야 진짜 최고의 플레이 나를 꺼내 찍어요 왼쪽 관계 뭐 피해요? 분석 나와요 프레이 5초 삼각대기 신궁 신궁 스스로 극대 준비하시고 네 좀만 빼고 할게요 네 지금 그냥 걸었어요 파인트 네 걸었어요 파인 다운드 베리어 다운드 베리어 무적 넣어줘요? 일단 내려가 오케이 무적 들어갈테니까 폭딜해주세요 네 아 미쳤다 미쳤다 무적이에요? 네 개쩌네 프레이 5초에 끝나요 끝났어요 신궁 피하셔야 돼요 아 스티칭 좀 해볼게 스위칭 좀 해볼게 네 여기요 네 찍어요 오른쪽 아 네 여기요 진궁 한번더 어 우리 몇비석이야 강력 저거 그냥 2분 돌면 서로 파인트 하고 끝났어 오 네 아 뭐야 내 왼쪽에서 2명이 사라졌어 하하하 심폭이를 저렇게 교묘하게 쏠 줄이야 하하하 상하팽 어 야 이게 맞네 이거 오른쪽 끝에 아이고 어이 깜짝이야 죽을 뻔했네 찍어요 아니 잠깐만 텀보 뭐야 버그인드 네 이거 그냥 바인드 박을게요 바인드 박았어요 아무것도 없네 리브라만 키세요 님 네 맞췄습니다 님 권한불도 영한불도 똥깝이라 뭐 이거 왜 안먹어 영한불 그냥 1억정도 하는거 같은데 전 또 먹겠습니다 에이구 고생하셨습니다 수고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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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수고수고 용병영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수고 수고수고 해석 연구 차이레